옆에 한쪽은 출렸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아 못 출렸다 힘들지만 좋다 힘들지만 좋아 걱정반 두려운 반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출발! 아침에 미용실 갖다 써야 되는데 아 동산이고요 동산이고요 오늘은 피난이다 이 동산이니 피난이지 이 동산이니 피난이지 이 동산이니 피난이니 네 네 너보다 고객 안 보여 버리고 천안고 붙고 안 보여 버리고 천안고 붙고 안 보여 버리고 야식이라 여행 안 좋습니다 뼈고나 뜨끈하게 안 보입니다 가리지까지 가면 가리지까지 가면 우리가 진행한다면 여기저기 인간장 능석까지는 한번 문의원을 진행해 보고 지금 김태현씨하고 발목이 안 도우면 백을 하는 방법 뒤로 이쪽 발목이 좀 떨어진데 성민이 형도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 그냥 팀을 나누자고 성민이 형도 그래? 성민이 형도 안 좋아 지금 드라마 진짜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진산에 왔으니까 정상에 한 군대 한번 나가야지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는 가야지 이렇게 하고 대장님은 반야봉을 가시고 저도 바로 화살을 갈게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